뭐? 광화만에서 치킨도 못 먹는다고? 피자 먹었다고 온갖 욕설 다 들었다고? 참 뭐 어이가 없네 이거? 끼면 바닥이 만들고 정치하고 새우니 만들고 마는 광장에서 박근혜가 일곱씨만 죽어 보인다 실을 하고 있다니 대체 이런 진상이 더 궁금하네 밑도 끝도 없는 정국물원 지겨운데 또 나오고 멀었네 발달해진 선적 때문에 생긴 사고에 국정원과 대통령까지 까이자 지도팬 정치하라 꼽아줬더니 소설 맞서 그 소설 모아보니 매번 대통령이 범인이네 기네 그 놈의 시네리오 한번 즐겁게 울고 먹네 박근혜 대충 짜난 사람이 수사권 기소권 달라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뒤에서 막 욕해 막 혜 또 왜 근데 사과 안 해 경원한테 욕한 거니 사과 당연하네 벌레들은 관심 없어 유가족 단신다윈 정치인들 월급받고 단신감고 따진 거임 그래서 통제단 박사 앞에서 치킨 먹은 거임 근데 어른들이 막 욕하고 치킨 뺐을 거임 피자 먹는다고 달려와서 욕하고 신상 철거 부모욕에 멱설 자꾸 소곤부리고 누가 더 극우적인 거임 일배임 침탄치 일배한다고 때린 어른들이 왕감으로 국민에게 돌려줄대 난 편하게 가정가들이 좀 할 수 있게 이제 나비 좀 보시고 아니면 치킨 피자라도 주시면서 투쟁하셨는지요 대통령 앞에서 의경들 앞에서 경호원 앞에서 버릇 없는 좌파는 민주와 같다 국민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욕만 하는 좌파는 민주와 같다 욕해라 욕해 일배를 욕해 입에 걸레 물고 벌레 놈들을 욕해 너의 자식 버레 쓰레기들을 욕해 벌레에게 니코 다행 없어 때려도 안 돼 아 이 기분 좋은 싸대기 모욕적인 욕을 아니 아직 속에 후련해 이런 놈들에게 부모욕은 기본이지 일배는 벌레니까 근데 뭔가 이상해 파고나니 내가 쟤다랑 뭐가 다르지 버릇이 나쁘다면 남들 나이크 못한지 솔직히 밥 먹으라고 식탁 차려놨더니 진짜 와서 먹는 걸 야골라 욕하고 세리디 여기저기 동영상 찍혀 유튜브에 올라와 욕하고 때릴 사진 일배는 다 올라가 근데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 때리건 졸업한데 일배가 유가족 조롱했다고 오늘 뉴스에 올라가 일배 입장 따위 믿지마 궁금하지 않아 그냥 매도하는 재미가 언론이야 일배보다 나잖아 일배들 맞을 때 대한 변협 어디 썼나요? 벌레들은 맞아도 변호 안 해주나요? 탁방 지도권만 중요한가요? 벌레같은 내 지진의 인권은 그것만도 못한건가요? 맞은 증거 다 있는데 일배와서 좀 봐주시면 안되나요 대통령 앞에서 의경들 앞에서 경호원 앞에서 바른 없는 좌파는 민주화가 다 국민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욕만 하는 좌파는 민주화가 다 광화물에서 피자 먹는게 조롱이면 자식들과 다들 이용 가족들도 조롱한거니까 그런겁니까 에템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다 챙긴 정치인들이 자식한다는게 더 기만행이 아닙니까 일배를 매도하지 마십시오 우린 육아집단식엔 관심없습니다 언제나 나쁜놈 하나 만들어 모든 검탱이 씌워 달 모습 덮이고 그렇게 때려도 아무도 모르겠지 억울하며 증거같고 신고해보시던가 누가 극으로 극우가 치킨피자로 근데 상대는 주먹과 엽솔로 대체 누가 극우고 내들긴건가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난게 그들 아닌가 일배 입장 따위 묻지마 궁금하지 않아 그냥 매도하는 재미가 언론이야 진실이란 기자의 주관이야 일배같은 몰래들은 취재없이 쓰레게 취급하는게 초결 진실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피자 먹은건 무조건 단식하는 유가족들 조롱한거 우리들은 너네들을 매도하는건 바로 우리들 시민주주의 정인걸 제대로 버려 지급받고 갑니다 어린애들 어른들한테 좋은거 배고 갑니다 광화문에서 피자먹은게 극우라니 극우의 뜻은 알고 쓰신겁니까 종목몰이 실타면서 니뜨로 왜 극우몰이 하시는겁니까 광화문에서 피자먹는게 종룡입니까 근데 왜 밥먹으라고 식탁까지 잘해놨습니까 참고로 피자 몇개 먹지도 않았는데 뭔 놈의 폭식을 했던 겁니까 경홍중 경화운안 바라비 그 신남 럭 을 다시 그 그 지노를 담대는 남아주면 외도 칩파리 모야 칩파리 모야 자 인증마크 올리고 집에 갈 준비도 하시걸 침묵은 금지니까 이찬은 없고 암배충은 애국가 부를 때 울지 말고 이 노래 끝날 때가 왔다 자 모두 치킨피자 준비해라 치킨피자 먹을 자유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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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침묵 금지야 안배충은 집에 가고 뭐?